오케이. 계속해서 읽어뜯 버터 사진. 속도를 조금 더 내볼까? 펀. 재미있는. 재미. have a bath. 목욕한다. 목욕하다. have a bath. bath를 have 가다. 목욕을 가지면 목욕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우리 말스럽게 하니까. 손모야. 끊긴 것 같은데. 선생님 목소리 들려? 읽고 뜻. 읽고 뜻. 안 들려? 응. 목욕. 목욕. bath. 오케이. 넌? with. 뭐라고? 왜 이렇게 끊기지? with. with. 뜻은? with. 뜻은? 뜻은? 음. 뜻은? 잘 모르겠다. 뭐뭐와 함께였어. 뭐뭐와 함께. 그래서 with grandma가 뭐였어? with grandma? with grandma가 무슨 뜻이었어?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였지. 계속해서. snap. snap. 사진을 찍다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글에서는 사진 찍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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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오케이. 계속해서 읽고 뜻. 음. 여보세요. 또 끊겼나? 됐지. 어. 웅 웅 맵 중근 오케이 썬 태양 썬 태양 매운 매운 뜨거움 오케이 그다음 매트 깔개 깔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읽기야 네 오케이 오케이 해볼까요 읽어봐 읽어봐 뭐 무슨 뜻이죠 오케이 보니가 즐거운 생일 파티 때 본인은 즐거운 생일 파티 뭐라고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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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자꾸 너무 끊긴다 끝에 뭐라고 투 다음 뭐라고 오케이 송모야 거실로 한번 나가볼까 거실로 네 너무 끊겨 네 밥 has two balloons 그렇지 밥 has two balloons 뭐라고요 밥 has two balloons 오케이 대충 무슨 뜻이죠 밥은 두 개의 풍선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 영어로 뭐였는지 기억나 네 밥 has two balloons 오케이 밥 has two balloons 오케이 그 다음 보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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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봉닉 보리타 리드 어 리즈 리드 리드 보리타 리드 봉닉 보리타 리드 봉닉 네 뭔 뜻이죠 인터넷 책을 읽는 중이다 읽는 중이란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다 보니타가 read 한다 무엇을 더듬을 이게 뭐였더라 보니타 어 보니타 read a book 보니타 reads a book 계속해서 read 어 벤치인데요 뭐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어 비치네 비치 비치 오케이 브랜드가 아니고 브래드라니까 다시 뭐라고요 어 피치가 아니고 비치 비치 오케이 브래드 시츠 온 더 비치 오케이 뭐 뭔 뜻이었는 것 같아요 브래드는 앉는 중이다 태변에 앉는 중이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 누가 뭐한다 브래드가 시츠한다 어디에 on 더 비치 이게 뭐였더라 브래드 시츠 온 더 비치 브래드 시츠 온 더 비치 브래드 브래드 다 따라 읽어보자 브래디 웍스 브래디 웍스 윗 비즈 윗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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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베드 라이프 투 슛 베스켓 베리 굿 베드 라이프 투 슛 베스켓 오케이 뭔 뜻이었는 것 같아요 베드는 좋아한다 베드는 좋아한다 슛 농구를 농구 꼴때 슛 하는거 슛 연습하는거 알죠 네 그렇죠 오케이 따라 읽어보자 베드 라이프 베드 라이프 베드 라이프 투 슛 베스켓 투 슛 베스켓 오케이 오 잘하고 있구요 계속해서 베드 슛 베드 슛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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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무엇을 abet 방망이들 베니 호즈 abet 뭐였더라 베니 호즈 abet 그렇지 베니 호즈 abet 오케이 계속 계속 베티 블러우즈 그렇지 볼 어 딘디라이언 음 딘디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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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베티 블러우즈 on a dandelion 오케이 베티 블러우즈 on a dandelion 뭐라구요 베니 블러우즈 on a dandelion 오케이 얘는 베티지 베티 오케이 뭔 뜻이었나요 베티는 부는 중이다 중이다가 아니고 준다 그 개나리가 민들레 그렇지 베티 블러우즈 베티 블러우즈 베티 블러우즈 on a dandelion on a dandelion 오케이 오 잘하고 있고 what does 베키 have 오케이 what does 베키 have what does 베키 have 오케이 뭔 뜻이었던가요 어 베키는 베키는 어 하 have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다 그러면 베키는 what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그럼 what does 베키 have 는 뭔 뜻일 것 같아요? 베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뭐라고요? what does 베키 have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what does 베키 have 그렇지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자 선생님이 단톡방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올려놨으니까 보고 수요일까지 수요일 2시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늘 A플러스 박수치자 박수 아주 잘했어 오케이 안녕 수요일 날 봐요